굉장히 현실적으로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 수업하는데 굉장히 유용했어요. 아이들하고 대하면서 낯선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적이 많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생각보다 재미있었고요.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니까 그분이 한 현장 경험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. 그리고 감 같은 걸 좀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앞으로 수업하는 데 굉장히 활용이 클 것 같아서 또 기회가 있으면 듣고 싶어요.